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항상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반짝이는 별빛처럼 분명한 You and I, alright 잘 해낼 수 있잖아 그래 조금만 힘을 내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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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자신 없고 불안하지만 네가 내 맘에 들어온 것처럼 아아 아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순간을 잃을게 그래 기대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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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SA 미션 finds 한 2 кра 3 그리고 매주 월화 여러분의 안방극장을 책임질 KBS 학교 2017의 첫 번째 OST를 저희 구구단이 부르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네 저희 구구단이 참여한 OST 이 순간의 미래기는요 7월 17일 각종 오만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드라마 학교 2017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2017 화이팅! 모든 일들이 하나둘 이뤄질 거야 이 느낌 이 순간 모든 믿을게